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오그래퍼 수우의 헤더입니다. 오늘은 헤더의 튜토리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일거에요. 그래서 그냥 따라와요. 렛츠고! 왼발이 왼쪽으로 들어가서 스텝 1 오른발이 인해서 아웃으로 여길게요. 2 오른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쓸면서 2 3 오른쪽으로 열면서 drop drop 4 왼손이 오른쪽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4 5 가슴을 써클하면서 손으로 여어줄게요. 1 5 6 팔이 뒤로 열렸다가 머리를 붙잡으면서 6 7 오른쪽으로 오픈하면서 가슴이 하늘로 올라가요. 7 7 8 7 8 왼발 인사이드로 무릎 캐치 1 2 3 4 4 5 4 5 5 5 5 5 5 6 5 5 5 6 5 6 6 6 7 7 8 8 8 8 8 10 10 10 10 11 12 11 12 12 14 15 15 15 15 15 15 15 옆이에요. 가슴을 천장 보듯이 가슴을 열어주고, 시선과 함께, 그리고 가슴을 열었던 가슴을 반대쪽에서 팔꿈치로 들어오면서 가슴을 닫아주고, 뒤로 스텝해서 들어와서 오른팔, 서클, 왼팔이 열리는 동시에 오른발도 뒤에서 같이 나와요. 3, 4에 그대로 앉아서, 오른발 캡치, 사이드, 그대로 밀어주고, 오른발부터 팔꿈치 스텝으로 연결. 1, 2, 펜슬 턴, 3, 오른쪽으로 열려요. 그리고 오른쪽 앞으로 나가면서 attitude. and balance up, and to, and 오른발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에서 엉덩이 들어주고, 골반 방향을 바꿔주고, 왼발이 스트레치해서, 안에서 위를 거쳐서 바깥으로 스트레치, 열어주고, 오른발 들어오는 동시에 왼발 당겨서, 몸 방향을 안으로 바꿔주고, 사이드 스트레치, and 다리 모아서, 근쪽으로 뒤로 부를게요. and back, 오른쪽 어깨 타고, and up, and one,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이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영상과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제니당 스튜디오 유튜브에 올려둔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요.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